전세계 38개 국어로 번역되어 8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두 번째 이야기 떠오르는 썬더 산에서 온 고양이들은 태양의 흔적을 쫓아 새로운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 붕주림은 끝이 나지만 하나였던 무리는 둘로 쪼개지고 긴장감은 점점 높아진다. 두 무리 사이에 놓인 어린 고양이 썬더는 아버지 클리어스카이한테 버림받은 상처를 간직한 채 그레이웅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어느 날 큰 불이 숲을 덮치면서 썬더의 타고난 용기는 빛을 발하고 어린 고양이의 충성심은 시험대에 오른다. 낳아둔 아버지와 키워둔 이미 썬더의 충성심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비하인드 스토리 수록 지금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전사드 시리즈 5호 3권 출간 예정 한국에서 출간된 전사드 시리즈 5호 3권 출간 예정